전문의 7분이 전원사직해버린 겁니다.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건국대 병원 충주, 충주 건국대 병원의 언급실에 근무하던 전문의 7인이 잘 견뎌온 겁니다. 아마 충주 건국대 같으면 원래 최소 14명 이상이 있었을 겁니다. 7명을 가지고 꾸려온 겁니다. 전공의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냥 사표 내버린 겁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또 뭐라고 하겠죠? 추석이 코앞인데 언급실 의료진 집단사직이 잇따르고 있다. 언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지난주에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병원을 그만두겠다. 교대 근무를 하며 24시간 언급실을 꾸려왔지만 의료공백장기화로 진로부담이 커지다 집단사직을 결심한 것 같다. 그냥 번아웃된 겁니다. 사람을 그냥 완전히 갈아서 쓴 겁니다. 이분들이 원래 여러분들 한두 달 가다가는 해결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8개월째로 접어든 겁니다. 그냥 손을 덜어버린 겁니다. 뭐 비난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이 선택한 것이고 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분들 설득해야 설득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분들을 아는 보건소 관계자는 응급환자에 대한 1차 치료 이후에도 배후과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수술이나 임원 등의 배후과 진로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병원 내부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기도 어려웠다. 여러분들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실어서 응급실을 데려줬는데 응급처치가 끝난 다음에 배후과로 여러분들 환자를 여러분들 옮겨야 되는데 배후과가 작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응급실 위기가 아니고 의료 붕괴 위기인 겁니다. 그럼 자기 병원의 배후과에서 받아줄 수가 없으면 전원 다른 병원으로 이런 환자를 옮겨야 되는데 다른 병원들을 다 못 받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전달 체계가 완전히 부서진 겁니다. 그걸 정부가 전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막판까지 갈 것 같아요. 응급환자에 대한 1차 치료 이후에 수술이나 입원 등의 배후 진료가 보장되지 않는데 이런 시스템이 병원 내부에 작동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 모든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충주시 보건소 관계자분께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전공의 이탈 이후에 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은 업무 과부하에 시달려왔다. 명절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건 늘 있는 일이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이미 지칠대로 지친 상황이라 면제를 기점으로 응급실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응급실에 얼마나 사람들이 왔는지 안 돼.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 3천 건 정도가 여러분들 언급센터로 옮겨졌는데 2배 정도네요. 평상시에 2배 정도의 업무 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매년 그러니까 구정이나 추석 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걸 관료들은 계속 덮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덮이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기억나는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천안 순천향 충북대 응급실 그다음에 아주대 응급실 상계백병원 응급실 한강성신병원 응급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충주 금국대 응급실 여기 막음 저기 터지고 저기 막음 저기 터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죠. 지금 상황입니다. 며칠 전 어머님이 심근경식으로 구급차로 실려갔다가 결국 스탠스 시술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4시간 5시간 정도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아서 스탠스 시술을 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시술을 받고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몇 시간만 빨리 시술해서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셔야 되죠. 저희 어머니는 시술 한 개 막혀서 한 시간 만에 가슴 열고 관상 동맥 연결해서 사십니다. 요즘 골든타임만 찍히면 대부분 삽니다. 10년 이상 건강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이 정부가 미친 겁니다.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여러분 계속 지금 진행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죽는 것만큼 여러분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즉시 여러분들 시술을 받았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 건이겠습니까 이게 부지기수로 지금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진로를 기다려야 죽어가는 게 원래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흔한 모습입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게 염원하고 고대하던 OECD 국가들의 평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 90%의 시민이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하고 원했던 결과입니다. 이제 감수하는 것도 시민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을 탓하기 이전에 시민사의 반성이 문제가 이루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정치인도 능력 없는 고위공직자도 언론도 시민의식 수준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의로 시스템은 없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붕괴시킨 현실을 감내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가혹한 이야기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응급실에 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니 그거를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미 종합병원에 파견해 있던 응급의학과 군의관 5명을 문제가 터진 병원의 응급실로 돌려막기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나도 5명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군의관 가운데 응급의학과를 전공한 군의관이 5명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홍 박사님 제가 의사입니다. 제가 의사인데 호흡기 질환의 문제로 대학병원 진료를 의뢰하니까 현재는 새 환자는 받지 않고 구환자만 계속 내원하는 환자들도 모두 감당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의사인데 이런 겁니다. 현직 의사인데 본인이 여러분들 대학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현직 의사분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겠냐 이야기죠. 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